집에 혼자 남은 고행이 출근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분들 많으시죠? 걱정되는 마음에 카메라를 설치할까 말까 많이들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여성의 집에 있는 카메라에 무단 접속해서 사정화를 훔쳐보고 불법 촬영을 한 사람들이 잡혔답니다. 범인은 사이트를 해킹하고 정보를 빼는 뒤에 4년 동안 260에 대해 카메라에 무단 접속해서 훔쳐보고 찍어서 보관하기까지 했대요. 아니, 우리 일단 집에 가면 훌륭훌륭 벗어던지지 않나요? 집에서도 카메라로 찍히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우아하고 귀엽고 똑똑한 돌고래! 내셔널 지어그래픽에서 자주 봐서 그런지 되게 멀리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제주바다에도 100마리 넘는 남방큰돌고래가 살고 있어요. 이 돌고래를 연구하는 단체에서 얼마 전 굿즈를 만들었는데요.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하죠? 이건 돌고래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소리의 시그니처 휘슬이래요. 자기들끼리 의사소통할 때 쓰는 다양한 소리도 달력에 담겨 있고요. 돌고래 행동이 그려진 마스킹 테이프도 있습니다. 그냥 귀엽고 통통한 돌고래 캐릭터? 아니고요. 연구자들이 하루에 12시간씩 관찰하며 얻어낸 결과를 만든 굿즈라 더욱 의미있어 보입니다. 수익금은 전액 돌고래 연구에 사용된다고 하니까 돌고래에 관심 있는 분들 좋아할 것 같네요. 아이돌 팬들을 종종 찾아보는 최애 직캠! 은근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이제는 이걸 AI가 해준대요. VLIVE에서 원하는 사람만 나오는 장면을 자동으로 편집하는 오토 하이라이트 기술을 적용했거든요. 여러 사람이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특정 인물을 잡아낼 수 있대요. 지금은 풀 영상에서 특정 인물이 나오는 장면만 편집해둔 오토 컷과 전체 화면에서 한 사람 부분만 잘라 보여주는 오토 캠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토 캠은 풀샵 무대 영상을 직캠처럼 볼 수도 있다네요. 내 최애만 볼 수 있는 영상이 자동으로 나온다니까. 구글 하면 누구나 가고 싶은 시내 직장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수천 명이나 되는 직원이 파업을 벌였대요. 전체 고위급 임원의 성추행 사건 때문인데요. 구글은 이 임원을 징계하기는 커녕 퇴직금을 천억 원이나 챙겨주면서 대충 넘어가려 했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는 다른 임원도 면접 보러 온 지원자를 성추행하다가 물러났었어요. 이러니까 직원들이 뉴욕, 캘리포니아, 런던, 싱가포르, 도쿄, 베를린, 전 세계 40곳에서 동맹 파업을 벌인 거죠. 구글 하면 누구보다 포용, 평등, 다양성을 추구해온 기업인들. 이렇게 뒤통수 치는 모습 계속 보여주실 건가요? 이번 주에도 좋은 이슈들 가져올게요. 일사이프 구독! 일사이프 교 JK 일사이프 조정